이거 안 꾸어지는 게 신기한데? 에스오예린 부터 에스오예린 오예린 하라니까 오예린? 오! 느낌표예린 이렇게 하라니까 알면 해봐 넘버 투 이 예 할 때 예이 나는 예스올예린이라고 정해버렸어 봐봐 어디였어 그거? 나 그거 버렸어 이거를 여기다 해도 돼? 아 하고 났어 저녁 끝나고 주말 있잖아 이렇게 야 이거 이 예일이 안 돼 별로다 근데 이거 약간 구리다 얘는 얘가 좋다 예스올예린이 좋다 예스올예린이 좋다니까 와 마이크랩 좀 해 재밌어? 예린이는 수업시간에 뭘 할까요? 예린이야? 아니야 나 진짜예요 야 박나윤아 메어컨 꺼져 착한 척하네 귀여운 얘들아 내가 이제 한번 내 인스턴 아이디를 바꿔 볼게 좋아 나의 아이디 비췄지 아니면 너 생일을 더 비췄 요즘 생일에 너무 초딩 같잖아 어때? 쩔지 야 1.54면 서울대 가지 않을까? 야 1.54면 서울대 가지 않을까? 야 1.54면 서울대 가지 않을까? 아 저희 참고로 300명 중에 150몇 명인 거예요 1.54가 거의 2대 반당한다네요 9명 있어 9명 10명 있어 163명이야 우리? 근데 우리 제적 165명 165명 166명이잖아 166명이잖아 155명이라고? 그럼 너 뒤에 한 12명 있네 유리 팀이 얘들아 예린이는 트러플 A예요 어 건전지? 구라 뿅 아니야? 아니야 너 닮겠구나 유리 팀이 뭐야? 나 채널 안녕하세요 목술이 벗기는 거 같아 아 진짜? 유리 팀이 저는 예린이의 둘더는 반짝 친구 죄송한데 언제부터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만약 이 예린이 막 이상한 거 터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유리 팀이 너잖아 왜 그래 진짜 It's okay It's so bad 아 깜짝이야 나 마이크를 쏘는 줄 알거든 유리 팀이 나의 살려줘 나의 살려줘 나의 살려줘 나의 살려줘 네가 나한테 나 보내준 거야? 진짜 너무 좋아 너가 이 사전을 왜 가지고 있나 했네 해줘 해줘 너 저거 나한테 보내줘 아무도 안 봐줄게 안 봐줄게 전 하지 말아주세요 쭛데익스니까 아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쭛데익 쭛데익 잠깐만 이거 잡아가는 거 좀 힘들겠는데 아 왜 이래 Yeah 나 얼굴이 나오잖아 이런 거 시훈아 야 야 왜 쫄래 진짜 안돼 나 브이로그 찍어왔대 약간 그래서 유리 팀 먼저 야 이수연 신모 언니의 목줄 야 이수연 야 이수연 야 이수연 구미씨 구미씨 보고 있다면 연락주세요 야 이수연 구미씨 아 뽀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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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뽀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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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뽀꾸미 아니야? 뽀꾸미 뽀꾸미 우에 춤인가요? 꿈이야 진짜로? 꿈이 나 왜 꾸미로 찍어 선생님 저 선생님저희 1학년 정교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1학년? 네 근데 시험본 사람은 160 몇 명 아니에요? 아니야 170명은 될걸? 딱 170이에요? 보정도 될걸? 봐봐 아니야 우리 성적표 봤을 때 재적인 수가 166명이었어요 선생님 근데 성적표 재적인 수는 166명이었는데요 인정결과 이걸로 소지되니까 아 그리고 태연이 미탁도 한 경우에도 대사일수 어 미탁도 대사죠 둘 다 안 보여요 선생님 저 성장기 유튜브 찍을거에요 뭘 찍어? 성장기 유튜브 성장기? 저 154등이거든요? 정교에서? 그래서 너무 TMI 아니에요? 그래서 154등에 성장기 찍고 있어요 너무 TMI인데? 하지만 전 최강이니까요 아 오케이 저번에 선생님 동아시아사 그거 EBS 강의 있잖아요 그거 잘생겼다 막 그래요 아 난 그거 다 봤어요 정주행 했대요 정주행 했대요 아니야 아니야 꼭 말씀드릴거에요 시민이 이 선생님 잘생기고 아 안돼 안돼 그건 안돼요 춤 잘치지 않아요?